자, 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가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 켜시고 여기는 도로에서 시작하니까 기어를 N까지만 넣으십시오. N 넣고 기어는 잡고 계시고 핸들 잡고 계시고 좌우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출발이 출발을 해도 되겠다 싶으시면 그때 키어내시고 다시 왼쪽 한 번 더 넣으시고 출발. 왼쪽 한 번 더 보는 이유는 혹시라도 뒤에 우회전은 아파트에서 나오는 우회전 차량 때문에 그렇습니다. 깜빡 뜨시고 다시 우측 깜빡이 가시고 적신호니까 당연히 일시정지 해야 되겠죠. 좌우 정지해야 됩니다. 일시정지 좌우 확인하고 출발. 왼쪽 안전 확인하고 횡단보도 사람 없죠. 제한속도 50킬로간입니다. 30킬로간 끝났습니다. 60킬로 넘으면 쉽게 됩니다. 150m 전방에서 우회전. 우측 깜빡 켜시고요. 초록불이니까 일성지 할 필요 없죠. 서행으로 우회전하십니다. 횡단보도 사람 앞에 일시정지 멈추면 중립 사람이 다 보도 위로 올라간 거 확인 됐으면 좌우 확인하고 기어 놓고 출발 뛰어놓은 사람 있으면 쉽게 끌고 주시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12시 방면 회전교차로 제한속도 30킬로간 40킬로 넘으면 쉽게 되겠네요. 어릴보구역 아니니까 좌측 깜빡 켜고 횡단보도 사람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회전하는 차가 우선입니다. 업체 회전하는 차. 횡단보도 사람 없고요. 바로 다시 우측 깜빡 켜시고 건네려는 사람이 있으면 정지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150m 우회전 우측 깜빡 켜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40 넘으면 실격입니다. 아직 30킬로간입니다. 몇 대 10킬로 초과 확인하셔야 돼요. 시험 보기 전에 빨간불이니까 일시정지 정지하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왼쪽에서 오는 차 있는지 확인하고요. 업체 오른쪽 끝으로 들어갑니다. 자측 깜빡 켜시고 왼쪽 안전 확인하고 여기는 제한속도 60킬로간입니다. 30m 왔으면 깜빡이 끄시고 멈추면 중립 자 빅코스는 여기 구간에서 지속도 나올 수 있습니다. 50킬로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나올 수 있습니다. 70킬로 넘으면 실격입니다. 아직은 전방이 빨간불이니까 여기서 속도 유지는 안 나오겠네요. 여기 지나서 나올 가능성이 크겠네요. 계속 초록불이 있을 때 나오는 거니까 더 이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전거리는 30m 이상을 띄우셔야 됩니다. 5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죠.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70km 안 넘게 주의하시고요. 안전거리는 30m 이상을 띄우셔야 됩니다. 안전거리는 30m 이상을 띄우셔야 됩니다. 안전거리는 30m 이상을 띄우셔야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차 뒷바퀴 보이게 정지하시고 중립. 여기서부터 어린이보호역 50km 구간입니다. 60km가 아직 안 봐주고 51km 되면 실격되니까 51km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측정입니다. 앞차 뒷바퀴 보이게 정지하시고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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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차 뒷바퀴 보이게 정지하기 추천합니다. 어리브 해제 제한속도 60km 간입니다. 70km을 넘으면 시켤땝니다. 500m 다해선 300m 좌회전 미리 깜빡힐게요. 안전지대가 안밝게 조심하시고 50m 앞 좌회전입니다. 왼쪽 안전 확인하고 깜빡이 껐다 다시 켭니다. 멈추면 중기. 기어 놓고 이렇게 떼고 좌우확인하고 출발 핸들조각에 주의하시고요. 여긴 제한속도 30km 간 아신다 보면 시켜됩니다. 41km 다음 안내 시까지 직진입니다. 다음 안내 시까지 직진입니다. 점심은 타입 점심은 오파우드 표배로 더위 출발 싶어서 에는 자 횡단보도 앞이 사람 없죠 300m 자회전 150m 자회전 왼쪽에서 나오는 차들 조심하시면서 일정지 의무는 없습니다 서행으로 좌우 안전하긴 하시고 왼쪽으로 핸들 돌려서 마찬가지 사거리 왼쪽 오른쪽 차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일정지 의무는 없지만 안전하게 100m 앞에 시험을 종료합니다 아직 우측 깜빡 켜지 마시고요 깜빡 꺼지면 감 좀 먹으니까 가자 핸들 조심하면서 여기도 깜빡 꺼질 수 있으니까 자 종료 멘트 들으시고 이제 우측 깜빡 켜야 되겠죠 우측 깜빡 켜시고 앞에 정지 P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 끄고 시동까지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영상 잘 참고하셔야죠 여러분들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하자하자 화이팅 스탠 리뉴스 감사합니다.